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이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. 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지난 9월 독서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프리마켓 운영 등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동대문중학교와 숭인중학교의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. 전달된 장학금은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모범학생 3명을 선발하고 전달했습니다. 답심리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.